mum 엥? 방금 뭐였지? 예애애애애앰? ㄻㄻㄻㄻㅁㅆ 아니 같이 다.. 안 돼에에! 아- 끝난게 아니었어.. 아니 얘네 따로 움직여!! 네 여러분들 안녕하시고요 겠다 엠파렌 exhibited 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로블럭스 극단적인 아빠 게임입니까 이 게임이 이번부터 내가 게임을 하고 게임 모드가 나왔죠? 게임 모드를 클릭하게되면 정전 모드 이동속도 빠른 모드 그리고 아빠가 다섯 명 모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5명 모드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방송할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요 제가 15분 뒤에 나가야 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가지고 시간이 없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15분 뒤에 나가야 돼 급해 급행 아빠가 5명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빠인 거야 뭐야 난 지금 이 모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빠가 그냥 5명이라고요? 엥?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?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들 짬밥이 있죠 5명이면 어쩔 거야 1층 안에 깨야 돼 우리에게 2층은 없어 쓰레기 빨리 치워 빨리 시간이 없어 불 꺼 다 불 그냥 다 꺼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 밥해야 돼 빨리 밥해야 돼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요리해 얘들아 농담 아니야 진짜 15분 뒤에 나가야 돼 도와줘 빨리빨리 야 본인꺼 빨리 하고 앉아 앉아 빨리 앉아 너 이거 뭐해? 옳채 앉아 누가 먹었어 방금 시간 없던 이까 지금 먹는 거 아니여 이 게임 안 해봤어? 지금 먹는 거 아니야 일단 앉아야 돼 일단 앉아 화내면 안 돼 괜히 화냈다가 얘네들이 어떤 짓거리를 할지 몰라요 자 제가 넣으세요 오케이 자 아빠랑 이제 대화하고 얘들아 우리 밖에 맞아 고고고고 엥? 방금 뭐였지? usic 아 얘네 따로 움직여 이거 깨지 말라고 만든 모드 같은데요 이거는 이거 못 깨잖아 그니까 일어나지마 이거 그냥 계속 자야돼 이거 얘네들 다 저기 갈때까지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지금 일어나면 안됩니다 다들 된거 같은데? 저기요 저기요 아버님들 교대로 주무시지 마세요 간번에 같이 주무시라구요 저 시간이 없어요 이제 8분 남았어요 아니 일어나면 안된다고 그냥 누워있으라고 어라? 그내났네 벌써 누가 배고파?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 야 그냥 내려가자 그냥 이거 밥은 먹어야 돼 내가 봤을때 이런 세상에 아니 밥이 없잖아 먹었다 난 진짜 야 이거 어떻게 깨는 깨라는 이거 어떻게 깨? 이거 깬 사람이 있어? 아니 이거 어떻게 깨? 이게 대박이다 이게 이건 못 깨겠는데? 아직 나에겐 한번 더 할 수 있어 가자 야 흐적들 비켜! 우리에게 원 찬스야! 2인 플레이 갑니다 4인 플레이는 답이 없어요 이런 젠장 2인 플레이가 없잖아 3인 3인 가자 얘들아 장난치지 말고 진짜 빡겜해줘 진짜로 진짜 장난치면 안돼? 진짜 5분밖에 없어 나 나 5분뒤에 가야돼 이거 영상 갑자기 끊깁니다 오늘 시간 제한이에요 진짜 얘들아 나 진짜 진지해 얘들아 왜 이렇게 장난이라 생각하는거야 쓰레기 제가 치울게요 자 지금 치우고 저 보이죠? 저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불도 제가 끌게요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다섯 명이 한 번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초반이 중요해 초반에 타이밍을 엇갈리게 만들면 안돼 초반에 아무도 일어나지마 그냥 계속 자 오케이? 그러면은 될 거 같애 밥을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돼 이거 미리미리 만들고 만들고 그럼 혹시 복싱아 진짜 미안한데 그냥 죽어줄 수 있어? 아 진짜 내가 내가 진짜 이런 말 안하는데 진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래 진짜로 이게 밥이 별로 없어 혹시 기분 나쁘면 말해줘 기분 나쁘면 내가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 우리 근데 그게 깰 확률이 제일 높거든 혹시 뭐 아 미안해 알았어 그건 아니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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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자 올라가자 아 진짜 시간 별로 없다 빨리 가야돼 마이크만을 마이크만을 시시가 없어지죠 아저씨 일어나면 안돼 일어나면 안돼 이거 한 명이라도 일어나는 순간 타이밍이 꼬여버리거든요 뭔 말인지 알지 세상에 진짜 세상에 근데 이거는 이벤트성으로 못 깨게 만든 것 같아 이거는 깨려고 만든게 아님 이러하지마 이게 지금 초반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 뭔지 알지 그냥 이러고 있자 어 아 저 강아지 지금 왜이렇게 아련해 저 강아지 표정이 지금 저예요 저 강아지가 내 마음을 재심만 해두고 있어 아니 이거 난이도가 하드난이도로 다섯 명이 나오는 거야 이거 왜이렇게 빨라 애들이 원래 한시 전엔 잘 안 일어나는데 야 나 물 먹어야돼 물만 좀 뜨자 세상에 하이씨 자 이로써 나는 살 확률이 높아졌다 이 세 명 중에 이 셋 중에 1등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배가 너무 고픈데 야 누가 용기 좀 내, 내, 내봐 가자아 앗 이건 못 깨겠는데 이거는? 아니 이거 타이밍상 안 된다니까 이게? 이거봐 야 나 너무 배고파 지금 가야돼 어떤 그냥 뭐, 뭐든 해야돼 야 가 가 가 가 가 앙 읏핫odie 아 가야돼 가야돼! 가 요 어쩔수없어어 linked 오? 방금 뭐지? 아 아우야 영辣 방금 뭐였지? 영프로 피했는데?? 야 나빼고 다 살아있는거야 아직? 왜 나만 죽었어 야 이거 무빙으로 아halten 자 오이씨 죽었구요 자 죽어가고 있죠 그치 흐흫 cie 죽었어 뭐야 이게 오? 태어나는 아이템이 있네? 부활이 있다고? 부활! 부활이랬시마! 2차기 뜨면 안 되지! 잠깐만 6시까지 버티고 생존을 해버린다면? 아 그럼 생존으로 인정이 안 돼요? 아 이게 발전기가 끝나면 죽는데 하지만 내가 부활해서 지금 발전기를 고친다면? 아 이거 5초 꺼져! 안 돼! 여기 어디야! 야 안 움직이잖아! 여기 너무 무서워 나를 인식 못해 나 버근다! 나 안 죽는데? 이 상태면 깨는 걸로 인정될 것 같은데? 봐봐 목마름 안 닳잖아 닳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극단적인 압박게임 5명 모드!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! 지금 시간이 금이에요 감을게요 아!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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